네, 정치 두드림. 저희가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매주 화요일에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연휴 동안에 정치권 움직임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 끌어올렸습니다. 본방에서 정치 두드림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꾸며주시는 두 분입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인 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어떻게 추석달 새셨습니까? 네, 생각보다 좀 긴 연휴이긴 해서. 네, 생각보다 지겨웠다는 얘기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휴식은 모두에게 그러지 않는. 아, 그래요? 네. 지겹다는 분도 계시던데. 아, 진짜요? 저는 너무 좋던데. 이런 연휴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간만에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임시공휴일 최고입니다. 물론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물론이죠. 아무튼 두 분은 정치부잖아요. 가족들 모이면 정치부 기자라고 하면 가족들은 뭘 물어봅니까, 두 분께? 저는 사실 저희 집안이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고모 이렇게 다 성향이 다르세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도 계시고 이재명 대표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보다 더 오른쪽, 더 왼쪽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안 전체가 모이면 정치 이야기가 올라오게 되면 정말 시끄러운데. 그럴 때 항상 정치부 기자에게 이거 맞지 않냐. 나의 분석, 나의 예측. 이게 아주 기자가 볼 때도 명확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판관 포착천이 되십니까? 네. 제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코멘트를 하게 되면 정말 집안의 평화에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정도만 팩트체크 해드리고 평론은 잘하지 않습니다. 자제하시는 겁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김문지 기자 어때요?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던 동아일보 칼럼이 관련된 이야기인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들이 왜 해야 돼서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내가 지지 않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어 있는 지역의 친척 집에 가면 추수감사절에 저녁 식사시간 2, 30분 준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게 사이언스지 게재된 논문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생각이 다르거나 지지 성향이 다르면 대화라든지 교류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 대부분 저희도 비슷한데요. 각자 성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치학이 좀 덜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어느 나라든지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사위나 며느리 받아들일 때 정치 성향 체크한다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점점 그런 경향들이 있고 사실 한국도 이따가 제가 이제 저희 매년 하고 있는 한국사의 신뢰도 조사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경향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바쁘게 보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본론을 좀 들어가야 될 텐데 두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70년대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노래 아세요? 노래 자체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구절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첫 질문이 이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영수회담을 제안했을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추석 당일에 이재명 대표가 메시지를 내면서 민생 영수회담이라고 이론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민생에 관심이 있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는 거고 추석에 정치적인 뉴스가 상대적으로 덜한 때의 틈을 비집고 이 추석 밥상에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제1야당 대표가 테이블에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의제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공수가 바뀌잖아요. 야당에서 제1야당에서 계속 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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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대통령한테서 싫어 싫어 안 받아. 이 그림 자체가 야당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나쁘지 않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던진 것이다. 타이밍 좋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문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영장기각으로 주도권을 야당이 가지고 온 건 사실이고 이제부터 쭉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열릴 청문회, 인사청문회 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재보궐 결과뿐만 아니라 국감이라고 하는 일정들이 쭉쭉 있기 때문에 야당의 시간을 본격으로 펼친다라는 차원에서도 첫 아젠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그린다라는 차원인 것 같은데요. 과구시인 기자 말대로 정치공학적으로도 던질 만한 카드인데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러모로 전국이 꽉 막혀 있고 그리고는 지금 여전히 작년 대선의 연장전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가장 큰 정치적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은 실제적으로 계속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무튼 구속영장 기각 후에 본격적인 정치권 움직임은 연휴 끝나고 나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일단 먼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그렇죠? 일단 선점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반응이 궁금한데 국민의힘 반응은 김기환 대표의 반응은 아까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좋다 싫다 이야기 전혀 안 나왔죠.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까지 나왔던 반응의 연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형사사건의 피의자인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는 취지 이야기인 건데 사실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세련된 워딩이고요. 범죄자와 대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기조라는 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때 확정적 중범죄자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죠. 윤석열 후보가. 지난 2일에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나왔던 게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건데 기존 입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범죄 피의자하고는 대통령이 대화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실에서는 그 만남이 자칫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질까 봐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만나지 않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의 틀인데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이재명 대표가 은석열 대통령과 만날 때는 형사 피고인이었다가 김기현 대표하고 만나면 형사 피고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 지위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안 만난다고 그러고 김기현 대표는 나랑 보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재미있는 현상인 거죠. 그래요. 형사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대통령실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곽우진 기자가 지적해 준 것처럼 물론 당대표의 지위와 대통령의 지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국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게요. 지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국방협진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피고인인 상태입니다. 지금 정치 관여 혐의로 파기한 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국방 혁신의 최고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계속 같이 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국정운영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모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일관성에서 일관된 원칙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의심을 계속 사는 것이고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온 사람도 3개월 만에 사면 헤어져서 다시 선고 뛸 수 있게 해주는 게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사법 절차 관련된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핑계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실제로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산? 그러니까 윤석열 영수회담 제안이 계속 사실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있었고 모든 대통령실과 청와대는 굳이 영수회담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통령과 제2야당 대표가 1대1로 마주해서 뭔가를 풀어나가는 그림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는 손해고 야당 대표에게는 좀 순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림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전에 예를 들면 문재인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 제안을 받지는 않더라도 대신에 그러면 여야 대표들 다 와가지고 국회 대표들 다 와서 정당 대표들과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테이블을 따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역제한도 없어요. 그러면 야당 대표 다 국회에 있는 분들 다 대통령실로 와라 이런 이야기도 없잖아요. 아예 지금 국회하고 특히 야당하고 대통령실과의 소통 창고 자체가 있고 없고 이 차이는 좀 크다. 결국 대통령실이 협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곽우진 기자.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국민의힘은 막연하게 당연히 부결되겠지. 부결되면 우리 추석 때 열심히 써먹어야지 이 생각을 했었을 거고 그다음에 가결이 된 직후에 그럼 구속영장이 인용되겠지. 기각되면 최악인데 설마 기각되겠어라는 생각을 했다가 정말 기각이 되고 나니까 부랴부랴 추석 귀성길 인사 일정을 오전에 캔슬을 하고 긴급의원총회를 잡았죠. 이때 이제 박수영 여의대연구원 원장 휴대전화 액정이 유시스 카메라에 처음 잡히면서 이게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제목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후속까지 끊기는데 아마 뒤에는 대응 이런 전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겠죠. 그 아래 영장 기각의 부당성 강조, 법원 결정의 부당성 강조, 초반 여론전이 매우 중요, 또 국회 정상화 압박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입니다. 문건 내용이요? 네. 그 문건 내용이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그대로 따라 했을 텐데 이 스텝이 사실은 꼬였죠. 영장 기각의 부당성 강조라는 건 사실 법원 결정의 부당성 강조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 건 게 이게 법원에 대해서 메시지가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걸로 다시 된 거잖아요. 이전부터 해왔던 지금 사법부가 편향됐어. 이건 잘못된 판정이야.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이 판단 바로 이전까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원서를 낸다거나 구속영장 기각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사법부가 겁박하냐. 압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니까 뒤늦게 다른 식으로 반박을 하는데 이것도 좀 일관성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초반 여론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의 시민들의 대화하는 테이블에 과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부당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까요? 실질적으로 여론전에는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문재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긴급하게 현수막 교체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구속은 피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상원동에도 거의 현수막 걸려있는데요? 담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각 당협위원장들은 굉장히 중앙당의 이야기를 일사불란하게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시지는 그것이죠. 영장은 기각됐다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유무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사실 이렇게 메시지를 낸다는 자체가 이미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여러모로 수세에 밀렸다라고 보는 지적들이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해당 국민의힘에서 내세운 포스터를 보면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의 분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관심에 초점이 되는 인물이 한동훈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여쭤보고 싶은데 첫째 일각에서는 탄핵약이 나오잖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물론 민주당이 다 수석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결정을 하고 당론으로 채택해서 가져간다면 가능하긴 하죠. 앞서서의 전례도 있고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좀 감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계속해서 메시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대통령이 파면하거나 혹은 안 되면 탄핵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제까지 단순히 이 사건이 아니라 앞서서 시행령을 통해서 검수 원복을 하려고 했던 점 기타 등등을 가지고 와서 법률 위반 그리고 헌법 위반 사항이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영장 기각으로 사유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 가지 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탄핵 사유가 뭐냐 이걸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 얘기가 되는 거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여러 가지 쌓인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결국 헌법재판소를 넘어가야 되는 결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쉬우냐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의견이 무리익진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곽우신 기자께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른바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라든지 간판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내년 총선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이게 김기현 대표의 좀 불안한 지휘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요.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될 때부터도 용산의 윤심이 결국 김기현 대표를 밀고 있다. 그래서 좀 무리수를 두면 서까지 김기현 대표를 자리에 앉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숙하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김기현은 바지 사장이다. 당지도 합바지다. 이런 표현까지 써서 비판을 할 정도로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이게 사실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할 때부터 이 체제로 총선까지 갈까? 김기현 대표 중간에 비대위나 조기선대위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당선 직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 패배했을 때의 격차가 굉장히 큰.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18%포인트 이상 그렇게 나게 되면 김기현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용산인 등에서 염두했던 거는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물갈이를 어떻게 하냐?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가지고 얼굴을 내밀어서 조기선대위나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해서 그 얼굴로 총선 치르게 되면 괜찮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구상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조선제일검이라고 하는데 칼을 언제 뽑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성공한 게 없어요. 연전연패예요. 사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물론 본인이 직접 기소를 한 건 아니지만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지금까지 보수층 내에서 신뢰도라든가 지지도가 나오는 이유는 좀 스마트하고 뭔가 이렇게 좀 치밀하고 일을 잘한다 이런 능력적인 부분인데 이걸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각, 구속영장 기각은 한동훈 장관 사실 국회에서 이야기는 열심히 하는데 보여준 게 없네. 이게 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전면에 나서기에도 상처가 생긴 거죠.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의 생명 현장의 꿈이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상상력을 하나를 발휘를 하면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총선에 간판으로 뛰든지 춘마를 하려고 한다지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미주장이 그때 탄핵 카드를 꺼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성립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건 있는데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워낙 이제 다양한 일정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있다라는 정도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도의 표심에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일각의 기대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부 평가가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신뢰도 시사인에서 이거 조사했습니까? 네. 시사인에서 매년 거의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7년 정도 이어지고 있는 조사이다 보니까 대통령 신뢰도를 매년? 네. 대통령 뿐만 죄송합니다. 16년째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데 일단 조사 개요만 일단 잠깐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중요한 겁니다. 조사 개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사인이 의뢰했고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고요. 2023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에게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유무선 RDD 병행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유선이 15.5%, 무선이 84.5%, 그리고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수준 95%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조사를 제가 이제 시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9월 10일부터 12일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G20을 막 맞추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검찰에 두 번 조사했을 때 그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결, 체포동의안 가결과 영장기각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이것은 매년 시계열로 이 시기에 하기 때문에 시계열로 비교해보는 게 핵심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3.6위였었는데 저희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쭉 했을 때 최저점이었거든요. 아, 이게 퍼센티지가 아니라 점수로? 네. 0점부터 10점이고요. 10점 만점에? 네. 0점은 이제 아주 신뢰하지 않는다. 5점은 보통. 10점은 아주 신뢰한다. 그런데 3.6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3.6위만 들으면 이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가을에, 탄핵 직전에 했던 신뢰도가 3.91점이었습니다. 이제 막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붉어지기 시작할 때였는데요. 9월이면 그때 이미 막 보도가 많이 나올 때인데요. 네. 이제 시작되던 때죠. 이제 최순실 씨, 지금은 최서원 씨라고 부르는 분인데요. 그렇죠. 네. 3.62가 이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3.91보다 낫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초에 여러 가지 곤혹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4.31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윤 대통령이 저희가 신뢰도 조사를 시작한 16년째 중에서 가장 낮은 게 작년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올해 조사에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은 윤 대통령 신뢰도 조사 즈음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막 외화되고 끝났던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 안에서도 여러 갈등이 있던 때였는데 그때랑 비교해봐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는 3.63입니다. 그러니까 0.01점 차이 난다. 작년은 3.62, 올해가 3.63.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낮은 신뢰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눈에 띄는 거예요. 사유는 뭐예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대응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정부의. 주요 이슈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논란,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 이슈였는데요. 모두 윤 대통령 신뢰도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2점대예요. 전체가 그렇고요. 특히나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 혹은 보수라고 입장을 밝히신 분들도 4점대를 줬다. 가장 낮은 점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윤 대통령의 전국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낮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조사로 드러난 법. 그러면 이게 2점대라고 한다면 그럼 다른 데서 약간 상쇄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외교 안보는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양극화 이야기를 결국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지자분들과 지지하지 않거나 혹은 무당층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는 분들은 꽤 이제 신뢰 구간에서 응답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 1점대로 아주 낮게 나오는데 심지어 그보다 아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도에서도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견인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의 이런 낮은 신뢰도의 반사 이익을 민주당이 누리고 있느냐. 혹시 이것도 조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당대표의 신뢰도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 대한 신뢰도도 물어봤는데요. 민주당이 작년에 신뢰도가 4.0로 나왔거든요. 4.0.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4.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당의 반사 이익 정부의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이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슷하게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도 눈에 띄는 숫자라고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간식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을 물어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1위를 차지하긴 했는데요. 퍼센트가 16.9%로 작년이랑 올해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장하지 못했다라는 지점에서도 여러모로 좀 눈에 띄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무당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 사실은 쉽게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데 무당층이 과연 투표장에 가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이 그래서 따라 붙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런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는 지역별로 굉장히 판단이 엇갈렸죠. 수도권 의원들과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총선 판세에 대한 전향이 좀 달랐는데 재미있는 게 또 제가 또 박수영 원장 오늘 또 언급을 하네요. 박수영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뭐라고 올렸냐면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마음을 다잡읍시다. 내년 총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라고 쓰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세리머니를 일찍 하는 바람에 은메달에 머물렀던 한국 3000m 롤러 개주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낙관론 때문에 섣불리 샴페인을 터뜨리게 되면 우리가 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내보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게 박수영 원장이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굉장히 좀 북돋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이런 뉘앙스들이 점점 번지고 있다. 수도권에서만의 위기론이 비수도권까지도 조금씩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나 이제 부산이라든가 그래도 민주당이 좀 경합해볼 만한 곳들에서는 이런 위기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원재 기자님 시사인 조사를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따로 주목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 보도에서 나온 바인데 그러니까 따로 주목하는 여론조사기보다는요. 여론조사 항목 중에서 무엇을 더 열심히 보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든지 지지정당 이런 것들을 묻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정치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관여층으로만 좁혀본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본인들한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얘기군요.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투표장에는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가게 될 것인데 정치 고관여층에서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나쁜 신호는 아니다. 오히려 좋은 신호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의 역작용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빠진 해석이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결집하는 만큼 역결집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제 고관여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층으로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빠뜨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사인 저희 신뢰도 조사 중에서 특히나 이제 기관 신뢰도를 보면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의 성향들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검찰과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누구를 지지하느냐 어떻게 더 신뢰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어느 정당인지도 알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죠. 사실 보도에서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도 역대 선거에서 평론가들이나 이렇게 기자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고관여층 지지율 추이를 보니 어느 당이 유리합니다. 이런 분석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총선 전망은 사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차차 신중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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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